신의 세 모습은요. 무극, 태극, 황극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무극, 텅 비어있더라. 태극, 텅 비어있는데 거기서 우주가 나왔다. 황극, 텅 비었는데 거기서 우주가 나왔는데 우주가 동서남북으로 펼쳐지고 경영이 되더라. 무극은 존재, 태극은 창조고요. 황극은 경영입니다. 경영을 한다. 셋이면서 하나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이게 3일 신고입니다. 하늘에 대한 가르침은 신의 세 모습 중에 무극의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은 그대 눈에 보이는 푸르고 푸른 저 하늘이 아니며 검고 검은 저 하늘이 아니다. 낮에는 파랗다 밤에는 까만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한 하늘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섬겼던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은 기운이 모여 이루어진 하늘이니 땅의 상대로서 하늘일 뿐이고 우리가 말한 그런 하늘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은 저 푸르고 검은 하늘과 그대가 딛고 서 있는 땅 전체를 낳는 근원의 하늘이다. 내가 말한 이 하늘은 조금 더 형체가 있지 아니하며 조금 더 정해진 바탕이 없어서 시작도 끝도 없고 위아래 동서남북도 없다. 오직 텅 비어 있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감싸지 않는 게 없다. 이 화이트보드 같은 거예요. 이 화이트보드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와 그림들은 이 화이트보드, 이 텅 빈 공간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죠. 텅 빈 공간이 있어서 이 우주가 굴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간도 거친 비유입니다. 이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은 진짜로 하느님 짜리다. 진정한 이 우주가 존재하는 우리가 말하는 시공간 자체도 더 근원적인 텅 빈 공간, 허허공공한 하늘로 인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텅 비어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모든 곳에 존재하고 다 이 시내, 지금 화이트보드 없이 글자나 그림이 존재할 수 있나요? 모든 곳에 이 바탕, 텅 빈 바탕이 존재하고 감싸지 않는 게 없다. 이 우주 안에서 별의별게 다 출연해봤자 그 텅 빈 바탕, 하느님 자리에서 나오는 거다. 이 불교 일체의심조랑 통합니다. 텅 빈 자리에서 우주 만류가 우주 만물이 낳고 굴러가고 소멸하고 하는 것이다. 이 자리야말로 하느님의 본체가 되는 자리다. 우주가 창조되는 하나님, 태극 하나님.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태극의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창조의 하나님이 더 이상 위가 없는 맨 첫자리에 우주의 꼭대기에 계시면서 하느님은 위대한 덕과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계세요. 하나님이 위 없는 첫자리에 계시면서 위대한 하나님 안에 덕과 지혜와 능력을의 모습으로 갖춰져 있다가 온 우주를 덕으로 사랑으로 창조하고 지혜로 만물을 만들려면 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드는 겁니다. 사랑해서 지혜로 창조해 주는 것은 창조력이죠. 능력이 있어야 창조를 하죠.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과, 덕은 사랑이에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우주를 경영하신다. 이때는 이제 황극의 하나님이다. 동서남북을 잘 경영하신 하나님. 자, 텅 빈 우주의 존재의 바탕이 되는, 근원이 되는 하나님. 우주를 낳는 하나님, 태극. 무극 태극.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 황극.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만물을 하나하나 만드셨는데, 티끌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요즘 현미경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세한,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벌레들까지도 보면 디자인 기가 막힙니다. 하늘이. 티끌 하나도 디자인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이미 3일 신고에 쓰여져 있죠. 티끌만한 것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지극히 광명하여 신령하시고, 감히 이름 지어 헤아릴 길이 없으니, 일체의 이름과 언어를 초월해 있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다. 부를 길이 없다. 그러나 이 초월적 하나님도 소리와 기운으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하고 소리와 기운으로 간절히 원하고 빌면, 몰입해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 끝내 만날 수 있다. 그대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자 한다면, 그대의 모든 분별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쉴 수 있어야 된다. 그대가 그대의 애고를 초월하여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그대는 그대가 본래 하느님과 둘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오직 동일한 것이라야 서로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원문은 간단한데 제가 약간 풀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대의 머리꼴, 여기 상단전, 뇌에 내려와 계시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상중하단전 중에? 상단전에 주로 계신다. 사실 다 신의 작용이지만, 우리가 뭔가 사물을 알아차리는 힘이 하나님의 힘인데, 가장 근본적인 힘인데, 알아차림. 텅 빈 중에 알아차림이 어디서 시작됐냐? 상단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에 계신다. 천지마무를 주제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대의 본질로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머리꼴에서 계시면서 우주 마녀를 알아차리고 있지 않다면, 알아차림이 신의 속성입니다. 알아차림, 지혜, 알아차림, 지혜, 사랑, 사랑이 또 신의 속성입니다. 덕, 자비, 능력, 실제 이 육군의 세계를 펼쳐내는 힘, 능력, 자연스러운 신의 뜻은 이 삼박자, 우리 민족은 이 신의 세 모습을 다 중시합니다. 텅 빈에서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고, 우리도 신을 도와서 우주를 같이 경영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천부경이나 삼일신거나 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니까, 결국 그대는 그대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시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대 안에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보고 듣고 하겠냐 이거죠. 그대의 본성은 시공을 초월하여 텅 비어 있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싸 앉지 않은 게 없다. 그대의 텅 빈 본성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텅 비어 있으면서 우주만유를 다 감싸고 있다. 그 하나님의 바탕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텅 빈 본성에는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의 시야를 다 갖춰져 있을 테니까, 고고 구현해서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라. 삼위신교에서 말하는 철인이죠, 위대한 철인이 되라. 그러니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덕과 지혜와 능력을 이룰 시야를 다름 아닌 그대의 본성에서 구해야 된다. 밖에서 구하지 마라, 그대 안에서 구해라.